이 제품은 2014 KTM 300 XCW입니다. 처음에는 더러스 바이크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트 트랙으로 변화가 되어있습니다. 스트리트 트랙커, 플라트 트랙커가 되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탱크에서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비 씨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수제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 바이크입니다. 듀카티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 파이버글라스 펜더, 파이버글라스 테일 섹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타던 오토바이와 함께 원하는 디자인을 보내오면 개조를 해주는 것이죠. 자신만의 오토바이를 갖고 싶은 바이커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토바이를 개조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토바이를 개조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데이비 씨의 특기는 어떤 오토바이도 모두 다른 디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데이비 씨의 고객들은 나만의 오토바이를 갖기 위해 수천만 원을 지불했는데 길거리에서 똑같은 오토바이를 목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연구한 덕분입니다.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모든 철판을 제거하고 대신 가벼운 알루미늄 수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패널을 일일이 손으로 두들겨 독특한 질감을 가진 우아한 디자인의 오토바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보냈던 직장생활 시절보다 벌이도 좋아졌죠. 무엇보다 오직 품질로 말하는 메이커의 정직한 삶의 방식이 좋습니다. Q. 가лена 목표가 If you don't have enough work coming in or whatever then all of this is up to you. Right. But I think, you know, knowing how I felt like how unfulfilled I felt at an office makes me cherish you know being able to come in and make my own hours even if working a lot. I love what I'm doing so it's not it's not difficult. 니타한지과 감사합니다.